AREA OF OCTIC 굴러가지 못해 설탕과자는 이제 즐겨 먹지 않지만 바깥 음식 통해 섭취하고 있는 소금이 몸에도 해롭게 작용하지 않을까 운동이나 하고 건강 생각하는 게 맞겠지 My body shape만 봐도 위험한 상태 달콤한 맛 찾기 전에 좀 집어넣어 배 난 원가진 사람 없지 절묘한 타이밍 반의 열개인 당장 필요한 건 하드 트레이닝 레드와이나 한 잔을 가볍게 걸치며 금요일의 마무리 이제 주말이 시작되면 시 이 시간은 또 팔베 속으로 올라가지 레드와이나 한 잔을 가볍게 걸치며 금요일의 마무리 이제 주말이 시작되면 시 이 시간은 또 팔베 속으로 올라가지 As we get older we find familiarity and comfort 다른 건 무서운 게 없는데 그건 두려워 꽤나 풍성했던 머리 숱은 아쉬워 나이를 먹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 피하려고 애를 써봐도 결국 안 되는 거잖아 The happiest house in the world 지금 내가 앉아서 녹음하고 있는 이 곳 꿈을 펼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능력이 뒷받지 못 되는 게 사실 더 맞아 조용한 골목 한편의 자리야 나는 탄카페 같이 너만 알고 싶은 사람이 되어 볼게 나는 충분해 내 세상의 주인공 역할이면 힘겹게 세상을 헤쳐 나가며 진행하는 공연 코로나 전 마음대로 멀리 떠날 수 있었던 과거 비싸보여 마음대로 모아둠 수 있었던 어린 시절 네들와의 난 잔을 가볍게 걸치며 금요일의 마무리 이제 주말이 시작되면 시 이 시간은 또 팔베 속으로 올라가지 네들와의 난 잔을 가볍게 걸치며 금요일의 마무리 이제 주말이 시작되면 시 이 시간은 또 팔베 속으로 올라가지 이 시간은 또 팔베 속에서